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2019 김포평화담은 혁신교육지구 컨퍼런스와 수상식 버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시민입니다. 우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복지 환경복지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학교에 있는 학생들 또 청소년들 이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가져가야 할 보편적 복지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매일 조심해. 예, 줄게요. 하나, 둘. 자, 김포는 갑니다. 자, 여러분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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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지금부터 2019 제2회 김포총서연정화제 개방을 선언합니다. 제2회 김포총서연정화제 개방을 선언합니다. 제2회 김포총서연정화제 개방을 선언합니다.